신선한 일본 떡 모찌 가게입니다. 아마 전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떡집이 아닌가 싶어요. 나라현에 위치한 나카타니도라고 일본 모찌츠키 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가게인데 맛도 역사도 실력도 근본 가득한 곳입니다. 이 퍼포먼스는 하루 10번 이상 해주는데 99% 완성된 떡을 이렇게 사람이 쳐주고 반죽기계에 넣습니다. 그럼 팥고물과 합쳐진 떡이 나와요. 콩고물까지 묻혀주면 끝입니다. 가격은 개당 180엔 1600원 정도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워낙 마케팅으로 유명하니까 기대 하나도 안하고 먹었는데 부드러운 아니 보드라운 반죽에 촉촉한 떡입니다. 적당한 찰짐과 쫄깃함이 있는데 말차의 향도 은은하게 퍼지네요. 아니 관광객 상대로만 파는데도 대충 하는 게 하나 없고 이 정도면 정말 인정입니다. 역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네요.